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 27 이라는 책입니다. 야마사키 히로미지움, 장은주 옮김, 나무생각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뵌 습관이나 행동, 사고방식을 간단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 몸에 뵌 습성은 웬만해선 바꾸기 어려울 뿐더러 아무리 바꾸려고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이 책은 내 습관이나 행동 등을 바꿀 수 있는 27가지 실천법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어느 것이든 한두 가지만 몸에 배면 반드시 뭔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매일 조금씩 가뿐하게 실천하라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행복해지는 27가지 힌트에 대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세계에서 저마다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잣대와 타인의 잣대는 눈금이 다릅니다. 당연히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과 타인이 옳다고 하는 것도 다릅니다. 자신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 타인에게는 별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당연한 생각이나 행동이 다를 뿐입니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무심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만 그럴 때 도대체 왜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니니까 나와 다른 게 당연해 그래 저 사람도 자신의 세계에서는 저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편안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상대를 비난하는 일도 줄어들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저절로 바뀌어 인간관계 자체도 달라집니다. 일어난 일을 동그라미로 할 것인가 X로 할 것인가는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매사를 심플하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매사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난 일 그 사실은 한 가지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해석하기에 따라 그 일은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여집니다. 당시 자신의 입장이나 상황에서 그 일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어난 일 즉 사실만을 들여다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름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야 라고 사실을 심플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매사를 편중된 시각으로 보고 있었음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든 멋대로 판단하여 동그라미나 X를 붙이지 않게 되어 다양한 일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다시 한 걸음 어떤 사실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인생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행복도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면 아 또 버스를 놓쳤어 미팅 장소가 너무 멀어 라고 나쁜 면에만 눈이 가서 결국 오늘 하루는 정말 운이 안 따라주는 하루였어 하며 끝내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면 버스는 놓쳤지만 의외로 바로 다음 버스가 왔어. 미팅 장소는 멀지만 마음에 쏙 드는 카페를 발견했어. 갈 때 들러야지. 와 좋은 일이 가득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여 항상 행복이 저절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공평합니다. 단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져 인생은 어떻게든 변하게 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서툰 점을 확실히 인정합니다. 뭔가를 잘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인정하기란 사실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잘하는 게 좋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사실과 맞닥뜨리면 어차피 난 하고 기가 죽기도 하고 그런 자신을 외면하여 인정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부족한 면에만 눈위가 있으면 언제까지나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 사귀는데 서툴다, 논리적인 사고가 어렵다, 일이 느리다, 난 안 돼 같은 사고를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자신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비난하고 점점 괴로워합니다. 부족한 점을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쪽으로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과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과 미래뿐입니다.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습관, 고정관념 등은 자신의 것인 만큼 깨달은 바가 있다면 시간은 걸릴지언정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도 앞으로의 일이니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꿀 수 없는 것은 타인과 과거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추억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외에는 그러려니 하고 미련을 떨쳐버릴 수 있는 단호함을 손에 넣으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똑같은 패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고방식이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평소와는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평소 자신의 패턴을 알아두고 그런 다음 평소와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발전 가능성은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평소와는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 그것이 자신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내려놓으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우리 모두는 뭔가를 손에 넣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내려놓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자 뭔가를 잡자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사람의 용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손도 두 개뿐입니다. 뭔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뭔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대가 바뀌면 인간관계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설령 그때는 외롭고 힘들더라도 내려놓음으로써 새로운 만남, 새로운 자신에게 필요한 만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면 정말 새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닫히는 문이 있는가 하면 열리는 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닫히는 문에 눈이 가기 쉽지만 동시에 새롭게 열리는 문 역시 그곳에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려놓으면 반드시 들어옵니다. 인생은 취사선택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손에 넣으려고 하기 마련이지만 그보다는 내려놓는 것을 의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 2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 이상 오름에 휘둘리지 않기 2.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3. 인생의 키잡이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 4. 심플하고 철저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 5. 일어난 일을 동그라미로 할 것인가 X로 할 것인가는 자신에게 달렸다 6.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서툰 점을 확실히 인정한다 7. 마법의 말 습관 고맙습니다를 자기 것으로 만들자 8. 자신의 재능을 살리는데 아낌없이 에너지를 사용하자 9. 자신의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묻고 깨우쳐 자신감을 채우자 10. 사실과 억측은 별개 먼저 억측임을 깨닫자 11.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있다 12.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자신의 역할이다 13. 호감도 미움도 상대를 의식한다는 차원에서는 똑같다 14. 정말 필요한 곳에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15. 미래를 바꾸려면 남 탓도 환경 탓도 하지 않는다 16. 항상 똑같은 패턴에서 벗어나자 17. 설레는가 울렁이는가 직감을 믿어보자 18. 다른 누군가가 되어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19. 사람은 누구나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 20. 상대에게 흥미를 갖고 스스로 관여한다 21. 화의 이면에 감춰진 진짜 마음을 바라보자 22. 화의 감정을 없애기보다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자 23. 감정을 소중하게 다룬다 24. 대화는 예스로 시작한다 24. 당장은 싫은 일이 미래의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 25. 내려놓으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26. 인생은 모든 것이 밸런스 마지막은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 힘을 손에 넣자 27. 전부 할 수 없어도 괜찮아 행복은 한 가지를 계속하는 거니까 27.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8. 중간중간에 만화도 한 페이지씩 들어있어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29. 작은 책이라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데요 30. 꼭 읽어보시고 한두 가지는 실천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0.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0. 감사합니다.